. 람보르기니가 준비중인 일렉트릭 쇼크.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도 전기차 물결에 뛰어든다. 지난해 말 람보르기니가 전기로만 구동되는 슈퍼카 개발 프로그램 비토라를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 참가한 람보르기니 CEO의 입에서 순수 전기차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 스테파노 도메니 칼리람보르기니 사장은 2017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전기차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거리지만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 때문에 순수 전기차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이지만 슈퍼카의 핸들링, 중량 및 성능 목표에 맞는 EV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전했다. . 람보르기니의 순수 전기차는? . 폭스바겐 그룹 내의 포르쉐 미션 2 컨셉트카와 같은 배터리 기술을 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포르쉐 미션 2는 시속 약 97km까지 3.5초 만에 가속하고 최고 속도 250kmh 수준. 브랜드 특성상 람보르기니 전기차의 경우 더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속 약 97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초이며 최고 속도는 315km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량화를 통해 주행거리 역시 미션 2의 500km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800V 충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데 15분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람보르기니의 순수 전기 슈퍼카의 대비 시기와 정확한 성능은 유동적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 힘든 만큼 오염물질 배출 없이도 가능한 짜릿한 드라이빙을 기대해본다. 람보르기니의 순수 전기상 람보르기니 소스 전기차전기